창원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용의자 2명의 행적이 일주일째 오리무중입니다. 안경을 쓰고 이발을 하는 등 겉모습까지 바꾸면서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김태영 기자입니다. 짧게 자른 머리를 확인한 뒤 환하게 웃는 남성. 현금 5만원을 내고 여성과 여유있게 미용실을 빠져나갑니다. 창원 골프연습장에서 납치한 40대 주부를 살해하고 일주일째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는 강정임과 심천우입니다. 두 사람은 범행 당시 길었던 머리를 잘랐고 강정임은 안경까지 썼습니다. 지난 24일 창원을 떠난 일당은 진주 진양호에 시신을 버리고 순천으로 이동했고 광주의 은행 두 곳에서 410만원을 빼내는 모습이 25일 포착됐습니다. 다음 날 순천 미용실을 이용했고 27일 경찰 추적을 피해 하만에서 사라진 게 마지막 행적입니다.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제보 전환은 40여 건. 두 건 정도는 신빈성 있는 제보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천여 명을 투입해 하만과 진주, 마산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. 심신일당은 이렇게 캄캄한 주차장에서 혼자 외제차를 몰고 온 여성을 노렸습니다. 늦은 밤 구석진 곳에서 차량에 탑승할 때 주변을 살피고 탑승 뒤 문을 꼭 잠궈야 합니다. 어두우니까 조명 시설이 안 켜지니까 조금 무섭죠. 경찰은 피의자 조명이 추가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.